안녕하세요 크루즈 러버 입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지요 겨운에 움츠렸던 마음을 펴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 정상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호숫가를 걷는 트레일은 온 가족이 하루를 보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포트리에서는 30마일 남짓 걸리는 곳이지요 이천 에어커가 넘는 넓은 공원인데 산 정상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가지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조금 걸으면 가까운 장소에 북과 실로폰 등 악기 등을 만들어 놓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며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놀이터 근처에는 테이블과 바베큐 그릴들이 있는데 또 다른 여러 장소에도 테이블과 바베큐 그릴들이 있습니다 내처어 사이언스 센터가 있어서 자녀들과 방문하면 더욱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문이 닫혀 있네요 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설명란에 있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트레일은 트레일 사이드 내처어 앤 사이언스 센터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마일 되는 핑크 트레일은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나 0.2마일부터 10마일까지 다양한 트레일이 있으니 좋아하는 트레일을 선택해서 걸으세요 지금은 트레일을 걸을 때 두 개의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양지 쪽에는 눈이 하나도 없고 트레일도 말라 있습니다 호수 쪽은 이렇게 많은 눈들이 쌓여 있어서 겨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산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개울들이 있습니다 물이 깊지 않으니 아이들과 돌을 뒤적이며 가재잡이를 하기도 좋겠어요 하이킹 트레일 중에 만나는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럭커스 가든입니다 겨울이라 정원에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오른쪽에는 화장실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화장실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오늘은 공원의 산 위에 플라이그라운드가 있는 공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려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